전세 사기 피해로 전재산을 날린 세입자들, 사회 문제로 번지면서 전세 사기로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은 지금까지 310명, 전세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올해가 가기 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윤현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에 1천 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빌라왕. 인천 미추홀구에서 2천 채 넘는 오피스텔 등의 전세금을 안 돌려준 건축왕. 임대인이 체납한 수십억 세금에 임차인들은 전세금도 못 돌려받고 거래로 내몰렸습니다. 범죄입니다. 지금도 가해자들 인권만 보호하고 계십니다.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전세 가격이 급등한 걸 악용의 이른바 무게 투자로 수십 채, 수백 채를 사들인 사람은 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빼먹은 돈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1인당 평균 42억 원 꼴입니다. 특히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은 대부분 서울 수도권에 수백 채씩 집을 갖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천 3백 명에 달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다음 달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데 심의위 최종 결정을 거치면 연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효성 있는 명단 공개를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을 대신해 갚아준 돈만도 5천억 원에 달해 혈세 낭비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윤형입니다. MBN 뉴스 최윤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